1, 2, 3 그리고 팬분들이 정말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저쪽 오른쪽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자, 주연상 리터에 이어 이제는 믿고 보는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카이 배우님 카이 배우님 거기서 천천히 걸어오시면서 관객님들 이렇게 시선 좀 마주쳐주시고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워크서프트 참여에서 누구보다 높은 애정을 가지고 천진함과 고독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완성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미남이시네요 포즈 가운데 서시고 앞에 보시고 자신 있는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팬분들이 정말 우리 비전에서거든요 저쪽 오른쪽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자, 주연상 남자분 후배 이름으로 오셨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각오 한마디 듣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상을 누가 받을 것 같은지도 네, 일단 감사합니다 멋진 작품으로 멋진 선 후배님들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 말고도 엑스칼리버라는 작품이 더욱더 빛이 나고 그리고 더 어... 훌륭한 여러분들의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상에 관계없이 늘 뮤지컬 자리를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감정으로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빨리 보내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레드카펫에 오신 분 중에서 가장 구두가 반짝반짝이었습니다 좋은 결과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